어, 어서오세요. 어, 선희 씨. 갑자기 어쩐 일이 오셨어요? 얘기 좀 하고 오시라니까. 아니, 오늘은 저기 손님으로 온 건데? 아... 제가 여기 누구 만날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왕 만날 거 여기서 보자고 했어요. 그 참에 미미 씨도 또 한 번 더 보고. 아,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커피 가져다 드릴게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 여친하고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아, 전 여친하고요? 아니, 안 갔어요. 휴가요. 그럼 미미 씨는 뭐, 전 남편하고 휴가 갔다 오셨어요? 저도 뭐, 안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아, 미미 씨도 알겠다. 그 왕호, 왕호 친형이요. 아, 왕호 오빠 친형이요? 네. 왕호 오빠 쌍둥이라고 하던데, 맞죠? 맞아요, 쌍둥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 오면 봐봐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옛날에 알고. 진짜 보면 깜짝 놀랄게요. 직접 보면 알아요. 아, 깜짝이야. 빨리 왔네? 깜짝 놀랐잖아. 오늘 깜짝 놀라. 형. 누구셔? 형수님이야? 재혼했어? 아니, 형수님 아니야. 무슨 형수님이야, 재혼은 무슨. 그때 왕호가 나 소개팅 해준다고 그랬지? 그때 만났던 거. 아, 왕호가 소개팅 해주신 분이 이분이야? 어. 아, 왕호 그 새끼는 왜 이런 오징어 같은 형을 이렇게 예쁜 분 소개해줬대? 아, 나나 소개해주지. 안녕하세요, 저 왕호네 형 명호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일랑성 상둥이시구나. 아, 진짜 신기해요. 아이, 신기하긴요. 그래, 둘이구나. 사귀는 거야? 여친이야, 이제? 아이, 여인 아니야. 아, 그런 사이 아니야? 응. 그런 사이 아니면 내가 좀 만나봐도 될까? 속이야, 인마. 네가 저기 이쁜 분을 왜 만나. 뭘 왜 만나. 남녀가 그냥 좋으면 만나는 거지. 왕호 이 자식 너무 열받네. 전화 한 통 하나 좀. 어, 왕호야. 어, 영호야. 넌 인마 이렇게 예쁜 분이 있으면 나를 소개해줬어야지. 갑자기 뭐 헛소리야, 인마. 아, 미미 씨. 완전 네 스타일이야. 야, 너 미미 만났어? 그렇게 괜찮은 애를 왜 널 소개해줘. 야, 나 운전해야 되니까 빨리 끊어. 미미 씨, 내가 대시 좀 할게. 네, 죄송합니다. 잠깐 왕호랑 통화 좀 했어요. 뭐, 뭐 때문에 보자고 그런 거야? 일 때문에 그래? 납품하는 거? 아이, 뭘 일 때문에 그래. 한 번에 그냥 얼굴 보려고 했을지. 아, 미미 씨도 보고 좋네, 아주. 아, 그럼 전 일어나 볼게요. 두 분 대화 나누세요. 아뇨, 아뇨, 잠깐만요. 미미 씨.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봐요. 안 바쁘잖아요. 손님 없는데 뭐. 그래, 그래,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아는 사이인데 얘기는 좀 하다가.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미미 씨 그러면 형이랑 소개팅한 거면 이 선일이 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뇨, 저 잘 몰라요. 선일이 형 엄청 똑똑한 거 알죠? 아이씨, 야 뭐 그런 소리라고 그래. 내가 뭘 똑똑하다고.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왜 똑똑하니까 수의사가 됐지. 에이씨. 평소에 똑똑한 게 티가 정말 많이 나는 게 여자들 만나잖아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계산할 때 정확히 절반씩 내요. 진짜 셈도 안 틀려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그 절반 딱 나누는 거. 내가 또 언제 여자들 만나는데 이렇게 밥값을 반반 이렇게 내고 그랬냐 안 그랬어. 전 형수랑 연애할 때 그 모텔비 있죠, 모텔비. 모텔비도 모텔 가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니까 절반씩 내야 된다고. 그 일회용품 있잖아요, 천 원짜리. 그 천 원짜리도 500원씩 정확히 반반씩 내다니까요, 형님.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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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모텔비를 반반씩 내고 그랬어. 말도 안 돼서 없어, 이 씨. 근데 그래도 형이 사람은 좋은 게 그렇게 데이트한 다음에 집에는 항상 데려다 주거든요. 어, 맞아, 맞아. 그런 건 좀 잘했어요. 데려다 주고 이제 기름값 반 내놓으라고. 차가 물러가는 줄 아냐고 하면서 기름값 다 받았잖아, 맞지? 내가 또 말을 기원해 보면 이상하게 아, 미비 씨 저는 연애할 때 이렇게 쪼잔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요. 전 진짜로 연애하면 제 거 다 주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맞네. 이 형이 선물은 진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한 50일 정도부터 챙겨주거든요. 전 여친한테 50일 기념으로 다이아반지 선물해 줬잖아요. 맞지? 엄청 비싼 거. 맞지? 맞지? 그 다이아반지가 전 부인 거지? 결혼 반지로 줬던 거. 이혼하고 집에 놓고 왔다고. 장롱 밑에서 하나 주신 거잖아, 그거. 누구죠? 말도 안 돼서 하지 마. 농담하게 지어야 되는 거지.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몰랐죠? 그러신 분인 줄 몰랐네요. 선일이 형이 사람은 참 좋은데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이혼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둘이 사귀는 거 아니죠. 그럼 미미 씨 어떻게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 이 새끼가 이걸 왜 이렇게 들이대지? 야 니가 미미 씨를 왜 만난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뭘 왜 만나. 형 한번 갔다 왔잖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또 갔다 올 거야? 형 또 되풀이 된다고. 아니 나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미미 씨도 갔다 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한다고 그런 걸. 아니 한번 갔다 온 얘기는 왜 안 봐. 아 진짜 미친둥 아니야. 아 미미 씨도 갔다 오셨어요? 아니 갔다 오면 어때요? 요즘 뭐 그게 흠인가?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요. 그쵸. 그게 요즘 뭐 흠이라고. 형 설마 형은 지금 그걸 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요즘 그런 생각하면 완전 꼰대야. 이 형 약간 꼰대 같은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아 이 새끼가 이거 왜 이러지? 한 대 패버릴 거 아니야. 아니 갔다 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랑 미미 씨랑 안 어울려. 미미 씨가 성격이 쎄. 아 그래? 아니 뭐 세면 어때. 내가 잘 맞춰주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 미미 씨는 성격이 좀 슈트지면은 손부터 올라가. 나 전에 따귀 맞았다니까? 아 저 오징어는 정말 그저 왜 하는 거야. 아니 미미 씨가 선혜리 형 따귀를 때렸다고요? 네. 더 좋은데? 아 저 맞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 좀 때려줄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저는 엉덩이 좀 때려주세요. 엉덩이 좀. 엉덩이 랩뺑. 그래서 때려주세요. 아니 미친 새끼가 갑자기 등장해서 트롤즈스러워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미미 씨 하면 좋아할 것 같아? 어? 그러고 보니까 미미 씨. 아 나 캐릭터 닮으셨다. 원피스에 남이 혹시 알아요? 원피스요? 원피스 더 보셨어요? 저 지난주 연재된 것까지 다 봤어요. 어? 저는 단행문 나오는 것까지만 봤는데. 루피 어떻게 돼요? 일행이랑 헤어지고.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씨. 맞네. 아니 미미 씨. 저는 병원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아 미미 씨 그러면 오늘 저녁 때 시간 되면 술 한잔 어때요? 저 저녁에 선약 있어요. 무슨 선약이요? 선인 씨. 오늘 저녁에 저 술 한잔 사주실 거죠? 이분 가면 우리 술 한잔 해요. 둘이 저녁 때 술 마시려고요? 아니다. 그냥 지금 가요. 아 진짜요? 빨리. 저 그리고 말 말하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야. 빨리 가 꺼줘. 술 한잔 하러 가야 되니까 또 꺼줘. 어 미미 씨 같이 가요. 빨리 가 인마. 빨리 가 꺼줘. 어 convinced imagin happy. 어엉. 어? 아니 미니 씨 같이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